네, 그러면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주안동 상가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으로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 상가입니다. 또 건물 앞으로는 서울과 인천을 이어주는 경인로가 지나 유동인구가 풍부한 주안동입니다. 배후 수요는 상업시설의 가치를 볼 때 중요한 요소인데요. 주안동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질비해 있어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가 풍부한 주안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저평가받던 인천 주택시장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 미추홀구가 있는데요. 33개의 정비사업과 용연, 하객, 도하구역 등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완료된다면 미추홀구는 인천을 대표하는 신흥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호재가 있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점차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GTX 비노산은 특히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인천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와 개발 호재로 그 미래 가치를 더해가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상가입니다. 인천부터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기는 미추홀구의 주안동입니다. 주안동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주안동이 위치한 상가 먼저 만나볼텐데요. 이사님 그러면 이 주안동의 상가 어떤 곳인지 계유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요즘 핫한 지역이죠. 바로 인천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상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면적은 대지면적 13.3층 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전입면적은 36.3층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총 4층 건물 중에 1층 건물입니다. 여기 특징은 1985년도에 중국에 완료가 돼서 현재 노후 건축물로 들어가는 그런 상가가 되겠고요.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외관하고 좀 안에 내부 좀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 1985년도에 중국에 완료됐습니다. 자 보면 규모가 상당히 좀 단지가 있습니다. 있지만 보면 오른쪽 옆에 보면 지금 건물 하나 올라가는 거 있죠.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데 주상복값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뭐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오는데 바로 일반 상업지역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노후 건축물 상가고요. 그 내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매우 낮고 당겨서 눈에 보입니다. 실제 뭐 제가 뭐 상가 내부 점포까지는 찍지는 못했지만 지금 외관이나 복도나 화장실만 봐도 아 여기 정말 너무 오래됐구나. 여기 정말 개발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출구 주안동의 상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1985년에 중국이 됐다고 하니까 참 오래됐죠. 이곳을 참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상가입니다. 살펴드리는 근처에 뭐 주상복합도 올라간다고 하고 사실 위치도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 위치에 부동산은 역시나 입지인데 입지 여건과 함께 호재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 호재는 어떤지 자세히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입지 뭐 상당히 뭐 인천에서 탄탄한 지역입니다. 바로 이 시민고은역 도보 2분 거리 위치했는데요. 자 이 인천지역차 이해수관 같은 경우가 지금 대비했을 때 앞으로 더욱 더 좋아하지는 노선입니다. 제가 이따 개발 호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시민고은역 도보 2분 거리지만 반대로 이 1호선 주한역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요. 인천시청역 같은 경우에도 매우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정거점을 이용하면 우리 말하는 우리 수도권 1호선이죠. 1호선을 이용해서 서울 진입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정거점을 이용한 다음에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송도르나 또는 위쪽으로 해서 계양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차량 이동하시는 분들도 산하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바로 밑에 문항아시가 또 가깝게 있습니다. 문항아시 통해서 또 재해경인고속도로 재해경인고속도로 또 이어지면 또 강남이나 아니면 분당 쪽 라인 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하 같은 경우가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 임대를 받고 여기 따박따박 임대를 받고 수익형 부동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 바로 재정비 촉진 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한 이사동 재정비 촉진이 상당히 넓은데 무려 2만 천여 세대로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상가 같은 경우도 주한 11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추진위까지 다 설립이 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근에 학군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다양한 초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학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다른 지역들을 보면 용인이나 다른 기타 지역들을 보면요. 학군이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사를 생각하시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미 전통이 있는 오래된 학군들이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현재 호재로 넘어가면요. 주한 이사동 재정비 지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민공역을 중심으로 남측 라인이 지금 현재 개발 사업들이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일부 지역들은 존치구역이지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상 같은 경우는 주한 11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이니까지 다 사무실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1군 건설사들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현장 사진이 아니고 이 주한 일대에 지금 현재 공사하는 사진을 로드룸을 갖고 와봤는데요. 보면 색깔 보면 빨간색 아니면 또는 약간 초록색 보면 어느 건설사의 1군 건설사의 특징들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1군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이 지역의 사진을 갖고 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집이 지어지고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주한 일대가 많이 노화된 도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 주한, 동인천 3대가 과거부터 인천의 탄탄한 도시였는데 부평 같은 경우는 많이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동인천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한은 지금 현재 발목에서 무릎까지 올라가는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오른쪽 라인에 GTX 빈호선이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실제 GTX A 노선들을 보면 킨텍스나 운정 일대 보면 어마어마하게 집값 상승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역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집값들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GTX 빈호선 인천시청역에서 매우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요. 다른 아까 GTX A 노선의 일부 지역에 대비했을 때 여기는 이미 지하철망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반시설이나 철도망이 이미 완성이 된 상태에서 GTX 빈호선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가격 상승도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보통 지하철이나 GTX 등 다양화된 발표가 나왔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갔을 때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나중에 중공이 되고 개통이 됐을 때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바로 2단계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고요. 그에 맞춰서 인천시청역이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바로 환승센터 건립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명시를 환발한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승센터가 들어오고요. 일대 개발에 맞춰서 인천지하철 2호선 아까 말씀드린 2호선이 또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고향 일대 연장안이 나오다 보니까 고향 일대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남쪽으로는 신안산선이 또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지금은 시흥매아 일대나 또는 광명역 KTX라인 또는 신독산역 인근으로 지금 연결 사업이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인천지하철 2호선이 또 연장된다면 당연히 가격 상승도 받아볼 수 있고 실제 시민군역 도부 2분 거리에 바로 붙어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주상복합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40계획이 나왔습니다. 인천의 2040년도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도시 2040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핵심축의 주안 라인이 또 상당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 9월 라인이 가장 큰 도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바로 옆에 주안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맞춰서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출구 주안동의 상가입니다. 전해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요. 일단 인천 2호선 그 지하철역에서 정말 가까운 초역사권에 위치한 상가라는 거죠. 거기다가 주변에 아파트 단질도 많이 있는 곳이고 학군도 참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다나 더군다나 여기 주변이 주안동 일대가 재정비직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개발 호지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뭐 GTX 빈호선 이야기부터 인천시청역 구분에 환승센터 건립까지 해서 여러 가지 호지들까지 기대가 되는 곳 바로 주안동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미출구 주안동의 상가 지금부터 가격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여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1층 상가입니다. 1층 상가인데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임대료는 월 12만 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활용한다면 시일 투자는 1억 4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감정가 대비했을 때 2층이나 3층 대비했을 때 상당히 높은 감정가 측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주안 11구역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상담 전화번호 있으니깐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1대1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